베이징 남부에 위치한 우가 대로변의 소수민족 벽화는 우가의 상징이다 벽화에 그려진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10여개 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특색거리로 지정한 우가는 베이징에서 이슬람교 신자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 5만 명 가운데 무슬림이 1만 명 무슬림은 이곳에서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골목마다 질병에 늘어선 식당은 대부분 이슬람계 식당이다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이슬람계 식당에서는 무슬림의 금기식품은 일체 판매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의 거주지는 이슬람 사원인 우가 예배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오랜 세월 우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무슬림들에게 우가 예배사는 자존심의 상징이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에 무슬림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언제일까?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로 아울렀던 칭기즈칸은 무슬림을 정복사업의 파트너로 삼았다 한족을 배제한 채 거대 제국을 다스려야 했던 원나라는 그때부터 무슬림들을 불러들여 주운 지배층으로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쳤다 취한저우 해외교통사 박물관은 당시 생목인으로 부르던 무슬림에 대한 원나라의 인사정책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무슬림들의 묘입니다 그만큼 무슬림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전시된 묘비 가운데는 당시 원나라의 관직을 맡았던 무슬림들의 묘비도 상당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다루가치를 지낸 무슬림의 묘비다 그 아나울만을 한 번으로 보고싶다 그 아나울만은 어떤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 아나울만의 인사정책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날씨가 봉지의 장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천원의 닷르가스는 그 장책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중국 대륙을 마지막으로 허물어뜨리고 진기지칸의 대업을 완성했던 쿠빌라이 칸. 사냥에 나선 그의 수렵도에도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을 대원제국의 이름 아래 묶어낸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잘 표현돼 있다. 허허벌판이던 베이징의 수도를 건설하고 대원제국을 이뤄낸 역사에는 그들의 두뇌 역할을 하고 손발이 되어준 무슬림이라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다. 베이징을 설계한 인재도 무슬림이었고 중국의 대표적인 천문과학기기도 대부분 무슬림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원나라에 진출한 고려인들은 선진 문물을 겸비한 무슬림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도 접했을 것이다. 아마도 대두에 머물던 라마단에게 이슬람은 더 이상 낯선 종교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사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슬림들이 고려 왕을 위해 새로 지은 궁전에서 향연을 열었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다. 특히 고려로 귀화한 무슬림들을 통해 이슬람은 고려사회에 자연스럽게 전파됐을 것이다. 경주 설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전북 순창의 호치마을. 이곳에서 시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지 400여 년. 경주 설씨가 모시는 조상은 원나라 때 고려로 귀화한 위그룩의 출신이다. 귀화한 뒤 계림이라는 본관을 하사받고 경주 설씨의 일가를 이룬 시조는 설손이다. 공민왕 때 귀화한 설손은 고려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며 반직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서원과 유호비를 세우고 조선시대 유학자들까지 그를 존경하며 기렸던 것을 보면 당시 설손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고려인들이 이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증거는 라마단 묘비에 잘 나타나 있다. 고려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창할 수 있다. 라마단 묘비의 아랍어 비문에는 그의 집안이 일찍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아랍어 비문의 끝부분에 언급돼 있는 라마단의 아버지 이름이 그 증거다. 여기 지금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빈, 빈은 아랍어로 아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알라우틴의 아들 라마단이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문에 본인의 이름만 언급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까지 나올 경우에는 그 가문이 바로 이슬람 가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버지의 코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고려인 라마단. 라마단과 그의 아버지 알라우틴은 일찍이 이슬람 문명과 교류하며 종교까지 받아들인 고려인이었던 것이다. 러시아 nhân의 그 니cra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